배고파 죽겠어요. 어스라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징티에 이틴 고도 젖믔야? 징티에 이틴 고도 젖믔야? 징티에 이틴 고도 젖믔야? 우리의 계획을 다시 살펴봅시다. 재 칸 칸 워데 지우와 바. 재 칸 칸 워데 지우와 바. 재 칸 칸 워데 지우와 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원하십니까? 수 면제를 복용해 보셨나요? 뭐하고 싶어? 도움이 필요해요 마감일을 맞출 수 있을까요? 나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죄책감을 느낄 이유 없어요 난 오전내내 열심히 일해요 너는 결코 알지 못한다 너는 잘 모르겠어요 너는 잘 모르겠어요 너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 벌써 이렇게 됐어? 비상계단은 어디 있어요? 진지로우티가 어디 있어요? 진지로우티가 어디 있어요? 진지로우티가 어디 있어요? 밤새 설사했어요 진지로우티가 어디 있어요? 진지로우티가 어디 있어요? 일요일이니까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我不想做那个 생선이 싱싱해요. 유,很新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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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 수화물 등기行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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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시술间在哪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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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 보러 갈 거야. 我要去 간지 我要去 간지 我要去 간지 당신 결혼했나요? 您结婚了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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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졌다. 커피를 우유로 바꿀 수 있나요? 커피能换成牛奶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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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它没有出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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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진하고 풍부해요 味道又浓又丰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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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릿하게 나왔어 호텔에서 머무를 겁니다. 要在酒店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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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자 있습니까? 有同乘者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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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时间不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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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绝对不会忘记那个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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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发型 新剪的发型很漂亮 新剪的发型很漂亮 잠깐 可以聊一会儿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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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里的屋子能擦掉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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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입장이 다르군요 立场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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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어디서나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다. 방에 와이파이가 있나요? 방间 요 와이파이 마? 방间 요 와이파이 마? 정매 좋아요? 그는 회의 중이다. 그녀를 내보내야 해요. 연차를 쓰고 싶은데요? 요 와를 내보내야 해요. 어떻게 감이? 휴게소에서 뭐 좀 먹어요? 제휴게소에서 뭐 좀 먹어요? 불정기에요. 안개가 꼈어요. 제휴게소에서 뭐 좀 먹어요? 상당히 늦었으니까요. 제휴게소에서 뭐 좀 먹어요? 제휴게소에서 뭐 좀 먹어요? 시식해 볼게요. 시식해 볼게요. 시식이샤看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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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항공편은 어떻게 타지요? 전지 잘 나리죠? 전지 잘 나리죠? 전지 잘 나리죠? 어제 네 월급날이었던 거 알아? 지나다. 전지 잘 나리죠? 전지 잘 Bueno? 전지 잘 나리죠? 전지 잘 나드용 gebracht 제가 오늘은 무엇을 지지? 전지 잘 나리죠? 전지 잘 나리죠?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확실히 이해가 되나요?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마세요. 비에 바와즈 판고래. 비에 바와즈 판고래. 비에 바와즈 판고래. 늦게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헨벅친 다 디화 다 왔라. 헨벅친 다 디화 다 왔라. 헨벅친 다 디화 다 왔라.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에 바와즈 판고래. 비에 바와즈 판고래. 비에 바와즈 판고래. 마무리할 것들이 좀 있어요. 갈아타야 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내게 전화하세요 나에게는 두 명의 자매가 있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컷쓰라 컷쓰라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두 개로 나눠주세요 정직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하루 쉬고 싶어요 차를 어디에 반납하나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그 일에 실증이 났어요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에요 그건 우리 잘못일 수도 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아니요 저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제 스테이크는 잘 익혀주세요 가격이 저렴한 식당에 갑시다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나는 목에 물렸어요 내 다리가 골절됐어요 내 다리가 골절됐어요 내 다리가 골절됐어요 어제 죄송했어요 昨天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요 저는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나는 그 얘기 미안한 생각이에요 소문은 빨리 돈다 저는 그 얘기에 고쳐지면 전 Desde 나는 빨리 돈다 전국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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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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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어. 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너무 따분하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당신 일에나 신경 쓰세요. 还是管好你自己的事情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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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더운 날씨네요. 非常热的天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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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높은 곳이 무서워요. 我恐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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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看电影 不能停止看电影 이 점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请把重点重新说一下好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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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必象的状况 必象 사태입니다. 是紧急情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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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는 시장이 있었다. 나 리 요고 시장 나 리 요고 시장 나 리 요고 시장 끝맛이 좋아요. 유味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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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知道那件事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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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뒤집어도 뜻이 같다. 주즈 다우고래 이스도 예 부 변 주즈 다우고래 이스도 예 부 변 주즈 다우고래 이스도 예 부 변 비행기 멀미를 해요 윈 지 윈 지 윈 지 이웃 오 이웃 이웃 이웃